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요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사업장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은 강원도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여 명. 이들 가운데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원 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 강원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4분의 1 정도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론 현재 직장생활 불만족이 56.4%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과 여가생활 불만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교통과 의료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직장에서 욕설이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임금 차별을 겪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언어의 장벽은 외로움이나 소외감 같은 정서적 문제로 옮겨간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이주노동자들은 한 분야에서 10년 넘게 경력이 쌓여도 급여 상승이 잘 안 된다는 점도 이들의 탈강원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희입니다.